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입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번이요? 83번이요? 자 33번 가장 자신있는 후면 포즈 치열한 점점이 그랑프리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키니스타 그랑프리전을 보고 계십니다 선수 포즈 그만! 심사 집계가 이루어지는 동안 비키니스타 체크별 그랑프리 이 전에 참가한 선수들의 멋진 포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포즈 다운! 선수 포즈 선수 포즈 선수 포즈 마지막까지는 최대한 아름다운 포즈입니다. 선수 포즈 그만! 선수분들은 뒤로 두 발짝 눌러서 정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 손에 2016 H3 코리아 비키니스 스타 마지막 그랑프리전 비키니 스타의 그랑프리 선수 이름이 전달됐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 그랑프리 시장에는 H3 코리아 비키니스 스타 대표 장석재 회장님께서 그리고 김진환 신사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진환 신사위원님 대신 중국 투데이 팀 천종 대표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178번!! 그럼 비키니스 스타! 그랑프리 станов улиру! 1170번 박은미 선수 축하합니다 박은미 선수는 식상을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선수분들께서는 메뉴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선수께는 트롯기와 박도발의 세모축제 박은미 선수 축하합니다